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죠? 저는 부산 다이아미 센터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기요미입니다. 오늘은 젤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저희 다이아미 젤실드는 다른 타사 제품들보단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손톱 보강을 위한 영양젤로써 기르마늄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젤입니다. 다섯 손가락 모두 원콧 하시고 원하는 시간에 맞춰 큐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님분들마다 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짧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5초 큐어 해주시면 집에서 리무버로 쏙 가능하시고요. 10초 큐어 해주시면 5일에서 7일 정도 지속 가능하시고 20초 큐어 해주시면 7일에서 2주 정도 지속 가능하시고 30초 정도 큐어 해주시면 10일에서 3주 정도 지속됩니다. 제품 주문하실 때 설명서도 같이 넣어드리니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시술하시는 방법만 잘 지켜주신다면 엄청난 보강이 되는데요. 케어 후에 바로 버퍼하시고 바로 시술해주시면 되고요. 제거 시에는 녹여서 시술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저희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은 샷과 센터를 같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제품 문의는 여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